우리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여름 특집 제3탄 세계적인 팝스타와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데뷔부터 현재까지 음반 판매량이 3천만 장 빌보드 차트 1위를 11주 동안 차지해서 그 당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받고 있는 팝스타입니다 최고의 팝스타 오늘의 전설 Now and Forever 리차드 박수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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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